진한아, 이야기 오... 기대돼 그러고 보니까 나랑 제일 가고 싶다는 게 놀이공원이랬지? 어, 맞아 이렇게도 오게 되네 형이랑 둘이 오고 싶어서 어제부터 진짜 이때만을 기다렸다고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에라니까 뭐래, 가자 야, 롤러코스터 TV에서만 보던 건데 형, 나 완전 기대돼 나도 자, 탑승하실게요 아, 네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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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, 형 올라간다, 올라간다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데 아, 괜찮겠지 설마 그치? 죽기야 하겠어? 아직 괜찮아 천천히 가네 형 이게 놀이기구거든 이거야 그치 그치 나 형이랑 타러 오니까 너무 좋아 그러게 이렇게 재미있는 곳 있었으면 많이 데리고 올걸 형 다른 것도 다른 것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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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우리 회전목마도 한번 탈까? 많이 유치하지 않아? 그래? 그럼 어떤 거 타? 당신들 옥규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? 그렇게 즐기고 싶었으면 우리도 깨워서 갔어야지 아니 거절할 것 같아서 옥규 돈이면 무조건 환영이다 형? 응? 근데 왜 둘만 왔어? 놀거면 다같이 오지 아 라테랑 능남이는 좀 쉬고 싶다 하고 친구는 생각이 많아 보이던데 그래? 아쉽네 그럼 음 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라도 신나게 놀기 위해 서바이벌 한번 어때? 서바이벌? 총 쏘는 거? 네 하 난 빠질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 뭐야? 쫀 거야? 아니 뭔 소리야 딱 빠져 쫀 거 같구만 뭔 소리야 아니 안 쫄았으면 뜨든가 그래 한판 뜨자 흠 가자 자 자 이거 형제 중 누가 더 강한 거인데 옥규 준비됐지? 어 확실히 이겨서 짓 밟아버리자 형 자신 있지? 당연하지 형만 믿으라고 좋아 그럼 가보자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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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빡빡 어디 있는 건데 목표를 포착했다 옥규 위험해 아 아 옥규야 나의 희생을 잊지 마라 형 뭐해? 갑자기 무슨 상황극이야 빼꼬딱 하 뭐 나 혼자 이기면 그만이지 야 달아 뭐 보이냐? 뭐 안 보이는데? 어딨지? 어 어 어딨는 거야 형 따라와봐 어 꽤꼬다 아 진짜 형 언제 죽은 거야 어디냐 마지막 김옥규 어디냐 손 들어라 어 어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야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건 반칙이지 어 어쩔 어 뭐야 총이 안 나가 뭐 흠 나이스 죽어라 죽어라 어 야야야 타 타 타 타임 아 이겼다 옥규 진짜 못한다 아니 아니 내 총 내 총 불량이었다고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 총 어떻게 쏘는 건지 아니 총 안 나간 거는 너 탓이지 뭐 어쩔 수 있나 그리고 형 형도 형만 믿으라더니 바로 죽고 그게 뭐야 하 다시 들어갈까 다시 들어갈까 굳이 다들 치연하다나 다리 총 좀 쏘는데 하하하하 저기 보니까 범퍼카도 있던데 갈래요? 어 좋아 내가 1등 하 하 다들 준비해 셋 둘 하나 고 옥규 넌 네 사냥감이다 이하노 죽을래? 에이 거기서 어 옥규 맞췄다 도망쳐 거기서 생냐 니 상대는 나다 일로와 어차어차어차 이야아 도망쳐 으응 으응 벌써 해가 내려갔는데? 그러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우리 재밌긴 했네 뭐 조금이지만 그 우리 추러스 추러스 먹으러 가자 추러스? 그게 뭐야? 놀이공원에 오면 꼭 먹어야 갈 간식 같은 거예요 그래? 그럼 그것만 먹고 돌아갈까? 그래요 저, 저기 팔던데요? 따라와요 어, 츄러스 어, 맛있어 놀이공원 츄러스는 진짜 꿀맛이라니까 달달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 근데 민드초코 츄러서도 있던데 후가 왔으면 눈뜨고 달려들었을 것 같은데? 그러게 우와, 소름 누가 내 얘기하나?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았다 허리 아파 츄러는 허리가 아파? 다들 좋은 추억 쌓았네 이제 텐트로 돌아갈까? 아, 네 네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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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털어, 털어 털어, 손잡아줘 털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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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Paleok ils baix에 were плат 터졌네